도룸박질 난 요새 양 시가 아저 딱 일어났잖아 그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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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홀목도 원 날 웃쳐가는 그자 씩씩 씩씩 허멍 지금 알려버린 아이고 영이 영 얼마나 더 사라졌구나 이 점수다게 아니 저 갈매기다방 갔다 오는데 어떤 할망이 앞에 걸음걸이가 무슨 도는 모양으로 짐도 지고 아예 확 돌려간 아니 삼촌 어떠니 저 실례지만 좀 연세가 어떤 데 점수가 난 아니 이제 요든 요다비를 하는디 발걸음이 제기가 오일장을 장시허리감 떼놓는디 원세상이야 아이고 그 어른도 그 어른이지만은 점오일장 할망 장터쯤 강범인양 아흔 너먼 이제 애도록 그자 우영파티꺼 휘어단 오일장강 풀멍 인형양으로 버스 톡하게 타고 캐용 댕기는 할망들도 이신네 낙기 아이 그 어른들은 미식을 먹엄신고 산삼녹용을 먹엄신고 미식을 먹엄신고 도대체 걔난 니 저 오래 사는 것도 점 중요한 일 요새 백세시대의 어무신시대의 힘쯤아는 점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프지 말고 점 이거 주변 사람들 신디 패키치지 마랑 할 정도로 인형이 건강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아니요 쿠가게 걔난 옛날에도 그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아이고 나 빨리 죽어버려 서주는 어른들 말이 제일 큰 거짓말이라는 말은 있지만은 아니 해도 건강해요 요새 어른들 보면 이 검신 백세가 아니고 나가보게 하면 200세는 30해요 걔난 그것도 양 다 인형 덮들로도 가고 참 타고난 것들도 싫지만은 이걸 유지허제넘인 인형양으로 실천허멍 생활속으로 비서 먹는 거나 운동이나 잘 조절들을 해서 이걸 허주 그자 요새 세상 좋아지는 미식어 하간 거 나오고 커 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인형 노력으로 가는 것도 닮아 배우다기 그 두 개 들으면 꼭 그날이 고장 사나운 소름처럼 말을 하네 아니 테레비 나완 미신 101세여 105세의 회의도 들음도 원 불편하지 아니오고 미식어 자시는 거나 베레미나 다 희영 그자 인형양으로 오몽하는 어른들 보면 그거 비결이 미식어 과 희영 자꾸 들어보면 그건 고찌 아니옵니깍이 소급으로 자꾸자꾸 미식어 새기멍 담아둘지 말고 먹는 것도 엄 탁거지 아니옹 인형 먹을 만큼만 먹고 그거 자꾸 우뭇거리 뭐 운동하고 거민 그거 비결이 있는 자꾸 고찌 아니옵니깍이 그거 이사름아 말이 그거지 안 해도 뭐 몸에 좋은 걸 음식 하영 먹음찌 번찌 아무것도 아니옹 우리 주륙 장국에 밥만 먹는데 그 주륙 될 줄 알았나 뭔가 좋은 걸 먹음찌 이사름아 좋은 거 먹지 아니옹도 양 신간이 대화지지 아니옹 전 배난해여가민 난 양 몸도 좋아질 거 닮은 매닥에 아멘 좋은 거 먹고 미식어 그해도 그자 시티레시 받고 인형 모음이 편안하지 아니옵인 그게 이게 오래 사는 비결이 되쿠가게 그 후엔 매태전인가 어느 마을 이거 마을로 지정되임쩌너멍 타르배두 나완 서뭇 그 mbc 지강부 아나운서 막 눈치로 영희영개만은 우리 제주도에도 이거 마을이엔 어디 지정된 마을이 신생이라 우리도 길에 이사랑 가카 그러면 고찌터부로는 건 될 거 아닌가 어디야 아이고 그 마을에 이사 갔지 그 무슨 오래 사는 것이 이루어지고 컵니까 그게 어딜 사나 인형 양으로 저 몸으로 몸으로 맹기라 갈망살면 그 되는 거지 무슨 그 동네 강이지 이사강 어디 강이지 그 헐마리 꽉이 걔는 인형 나한테 박박박박박박박 긁는 건 빨리 죽어버리심 좋게 하는 마음으로 박박박박박 긁음서 아방양 마른양 줄바루 없어 나방 긁는 것이 술하영 먹지 맙소 그 뭐고 그자 방이 그자 들어 누워둠서 오목걸이자 아니어제마랑 운동이라도 없어 그 뭐고 일레영 그 돈벌어오면 이제 어디강강 돈 큰 돈을 벌구가 많은 이를 험험 성취감도 느끼고 사람들이엉 더부렁 그 세상 돌아가는 걸 자꾸 느껴가민 즐거움이 실건한 나가 아방을 일본에 전임주 미신나 아방 이제 어디 일레레갑서 일레레갑서 돈게 하영 버렁을 꼴로 생각해 내가 조치할 수가게 아이고 쫌쫌 어봐 쫌 더 진실이 아이고 쫌 어떠면 오늘날 웃쳐놓고 난 자의도 괴로워하신 거라 원치 뺏기 한 번도 아니 나완 아이고 쫌 그디 사료 거려놓은 거 먹으라게 아이고 오늘 어떤 게 원 먹지도 아냐고 물도 거려먹지 아냐고 캠싱꼬게 자의도게 날 웃치민 자의도 존다니 어지 말래 너는 소리야 이사름아 아이고 쫌 더 날 웃쳐가민 호소 괴로울 생이란 중싱들도 원식을 먹지 아니 쫌쫌 그디 그 사료 거려놓은 거 어먼 거려놓으시메 그거 먹으라이 아이고 귀여워 귀여워 먹으라 먹으라 와라이 영구 오르래님 전아 사료말로 굳지 마라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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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